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원히 부의합시다. 김지영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얘들아 겸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겸손 떨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제가 절대로 겸손 떨 수 없는 수업과 교재이에요. 제가 메가스터디 지금 3년째 인강으로 접어드는데 세 번째 더 강화시킨 버전이에요. 부의 단어 오리엔테이션 시작할게요. 단어를 무슨 수업을 들어? 라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완전 정면으로 깨부셨었던 그 강조였고요. 이번에도 더 깨부시고 깨부시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 앞으로 알아야 될 단어를 어떻게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확장을 일으켜야 정답까지 가게 만드는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단어 수업이긴 하나. 이거 독해 수업이에요. 결국 제가 최종적으로 이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건 그래서 네가 이 단어를 이렇게까지 이미지를 잡고 이런 확장을 일으키니 이렇게 문장들이 뚫리네. 이러니까 선지가 보이기 시작하네. 라는 게 제 최종 목적이에요. 고로 얘는요. 단순 단어 암기하는 법 이딴 수업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서 문장에 적용시키고 어떻게 활용해야 선지까지 눈에 보이는지에 대한 독해 수업이라 보실 정도예요. 그래서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단어만 외우면 되나요? 얘는 제가 대략 237개 정도의 중요 단어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을 그어드리는 수업이고 단순 단어 암기장은 따로 있어야지 얘들아. 단순 단어 암기장은 뭐 한 수천 개의 단어 이렇게 있잖아. 그거 외우시고 얘는 신경 써야 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좀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 이게 과연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한번 지금부터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챕터는 총 이렇게 7개 그리고 워크북과 정답 인덱스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챕터 명이 안 헷갈려? 제대로 아니. 야 다 아니.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수거는. 관계를 주는 단어? 초기본 단어의 본질과 확장. 이걸 외워? 로 구성돼 있고. 각 챕터별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너 지금 이 정도 상태 되느냐? 자 첫 번째 챕터 넘버 1 안 헷갈려? 아니 우리가 티추드로 끝나는 단어들 여러 단어들 있잖아. 자 안 헷갈려 챕터는 말 그대로 뭐냐면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영어에는 많잖아요. 그 중에서 네가 무조건 알아야 하는 단어들 추렸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내가 더 확장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지를 정리해드리는 챕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Altitude, Attitude, Latitude, Gratitude, Aptitude 하나도 모르시면 안 돼요. 너 지금 상태 어떠니? 하나도 모르시면 안 돼요. 예상을 해보면 아마도 제 생각엔 Attitude, Altitude까지는 될 거라고 봐요. 대부분. 근데 어디서 슬슬 흔들리냐? Latitude Gratitude도 좀 되는 것 같은데 Aptitude 이런 데서 흔들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순간 난데 저놈이 그분들 하셔야 돼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야. 지금 단어 뜻은 수업에서 수업에서 아니 그러면 그냥 이런 것만 한 번 쭉 나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단어 수업 필요 없죠. 저도 안 해요. 그러면 단어 수업이 왜 필요하냐면 얘 때문인 거야. 이런 느낌들 때문에 안 헷갈려? 여러분들 두 개? 자 위에 거 무슨 무슨 어떻게 읽어 이거? Causal Causal 밑에 거는요 Casual 착시현상 조심해야 되는 두 개의 단어 아니 근데 근데 그래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소리군요. 아니 단어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야. 자 질문 뭐 causal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치고 casual이 뭐야? 뭐 선생님 입은 이런 옷 스타일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옷 입은 스타일 물론 맞는데 그래서 선지에서 틀린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제 얘기를 듣고서는 해석해 보시고 이미지를 잡아보세요. I have a casual relationship with my friends. 어떤 느낌 들어? 그냥 친구들과 뭐 캐주얼한 관계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아니 그래서 네가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또 하나 가볼까? People have a casual attitude toward safety. 다시요. People have a casual attitude toward safety.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캐주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둘 다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아까 드렸던 예문은요. 난 친구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아. 이런 부정적 뉘앙스가 떠오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예문은요. 사람들은 People have a casual attitude toward safety. 안전에 대한 건성건성하는 태도가 있다. 안전 불감증이 있다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떠올라야 돼요. 너 괜찮니? 단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단어 수업을 하는 거라고요. 아니 잠깐. Chapter No. 2 제대로 하니? 여러분들 단어 제대로 하는 거야? 이런 단어 보면 여러분들 다 대답을 해요. Struggle. 뭔가 싸우다. 애쓰다. 투쟁하다. 심지어 자자성어 쓰는 분들 고군분투하다. 뭐 이런 거. Exclusive. 배. 배. 그치? 그치? 배타적인. 아니 근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된 부분이긴 하나 단어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영영사전에 따르면 Struggle. 언제 쓰는 말인지 아니 얘들아?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 한 명이 자이투 라인에 서서 10개를 쐈어. 근데 10개가 다 늘어봐. 그때 스포츠 커멘테이터 해설자가 얘기합니다. Oh my god. He is struggling from the line.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 선수가 공은 분투한다. 이런 느낌 아니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제자제자제 잘 안되네. 그러니까 Struggle의 부정적 뉘앙스가 너 머릿속에 있냐는 거야. 하나 더 가볼까? Exclusive. 배타적인. 아니 근데 봐. I exclusively love you. 어때? I exclusively love you. 나는 널 배타적으로 사랑해.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라고. 결론 난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수업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괜찮냐라는 거야. 너 단어 제대로 아냐고. 그 본질적 이미지를 알고 있냐고. 그걸 제가 표정과 몸짓과 때로는 노래를 막 불러드리기도 하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수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지금 한 1, 2강 찍고 나서 이거 지금 OT 찍는데 혼자 재밌어가지고 막 하여튼 그랬어. Chapter No. 3 다 아니. 다 아니. 우리가 단어 외우면서 참 짜증나는 일이 뭐니. 단어 있고 메인 뜻이 있는데 밑에 또 이제 쬐끄만 단어 뜻들이 막 줄지어 나와.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짜증나잖아. 그치? 근데 그 단어의 추가적인 의미들 중에서 네가 꼬갈아야 되는 걸 잡아드리는 수업이야. 예를 들어 게임. 게임? 뭐 게임? 게임? 말고 하나 더 말해봐. 너 단어 수업 필요할 거야. 그렇지 않니? 사냥감 이거 대야 된다니까. 시험에 개많이 나와 얘들아. 평가원 시험 이거 교육청이고. 파스릇? 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들 거냐면 아니 단어 저기 나와 있는 단어 너무 쉬운데 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네가 아는 단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단어 암기장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네가 아는 단어인데도 어디까지 더 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장을 일으키고 이미지를 잡는 수업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 positive. 맨날 긍정, 긍정, 긍정 이런 거 그만하시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자. 에이, man, I know you just want to stay in your house doing nothing, just playing a lot of games and stuff. But please, just go out and be more positive. 이럴 때가 있어. 집에서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하고 이렇게 있지 말고 나가서 be more positive. 더 긍정적이 되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적극적이. 다 아냐고. chapter number four. 반드시 알아야 될 수거들. 수거, 참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수거는 수거집 이런 거 있어. 가끔, 그지? 수거집. 그럼 보면 되게 징그러워, 나는. 난 지금도 수거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징그러워. 수거들이 막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잖아.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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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그럼 보기 싫다니까. 저도요. 그 수거집을 달달달달 암기했기 때문에 수거 능력이 생겼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사실 수거는요. 그냥 영어공부 많이 하면서 습득하는 거고 지문 공부하면서 습득하는 거고 근데 이 챕터는 그 와중에서도 꼭 네가 의식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수거들 중요한 수거들 다 모았어. 예를 들어 at best. 뭔데? 뭔데 얘들아? 제거요! 완전 반대로 간 거야. 완전 마이너스야 이거. 그런 느낌인 거야. argue for? 논쟁? 아니에요. 뭔가 찬성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의 정반대의 단어 뜻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단어의 뜻만 아시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 반대로 가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서 이런 거를 수업을 통해서 잡아드려야 되거든 제가. 아무튼 꼭 알아야 될 수거 챕터. 챕터 너머 5. 관계를 주는 단어. 제 수업을 이전부터 들어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평가원 결국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자.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하자. 1년 내내 제가 변치 않고 말할 게 뭐냐면 지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읽자. 왜요? 평가원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라고 할 거예요. 올인원이나 이런 수업에서 많이 강조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Reflect. 반영하다. 맞아요. 근데 A, Reflect B.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활용이요. 반영하다. 활용이요. 그럼 A가 B를 반영하다 이거잖아요. A가 B를 반영하다. 그럼 무엇이 뭐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야. 예를 들면 나의 저 뾰족한 얼굴은 저 김지영의 뾰족한 얼굴은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를 반영한 거다. 그럼 뭐 때문에 뭐가 된 거야. 뭐가 뭐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 없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겼슈.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떤 소재가 어떤 관계 즉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잡아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모아놓은 챕터라고 보시면 돼요.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단어 수업이긴 하지만 결국 독해예요. 제트 룸 룸버 6. 초기본 단어의 본질과 확장이요. 아니 스쿨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컬처럴, 컬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다 아세요? 이 가장 쉬워 보이는 단어들의 본질까지 확장까지 일어나셨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저 인간이 보여주는 단어가 굉장히 쉽죠? 근데 과연 그럴까? 자 예를 들어 아 스쿨 어 피쉬 해석해봐. 아 스쿨 어 피쉬 물고기 학교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야 물고기 때, 물이 이런 게 되셔야 된다니까. 밑에 있는 거? 컬처럴. 아 저 문화적인 알아요. 아니 너 이 초기본 단어의 컬처럴 뭐 이런 것들 그게 무슨 말이냐. 문화적인. 뭔 소리냐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사람은 김치와 밥을 먹고 일본 사람은 스시를 먹고 중국 사람은 다 잘 드시죠? 뭐 다리 있는 건 책상과 의자 빼고 다 먹는다. 뭘 얘기했을 정도로. 아무튼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고 나서 이런 말이 나와. So eating habit is a very cultural thing. 식습관은 매우 문화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게 뭐냐고. 문화적인 게. 그런 거에 본질을 알려드려요. 해석은 하는데 본질이. 결론 다양하다는 소리입니다. 특정적이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에서. 그 이미지 잡는 것도 수업에서. 챕터 너버 세븐. 이걸 내가 외워야 되나? 가끔 우리도 피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지 얘들아. 그렇지 않니? 단어장 보면 초반에 괜찮다가 중반에 이러다가 마지막에 안 보고 싶은 단어들이 있지요. 걔네들 널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야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거 그 중에서 좀 몰라도 되는 단어들이 있고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 내가 이런 단어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정해주는 챕터예요. 아 이건 좀 외우기 쉽지 않은 건 나도 아는데 이건 알아라. 라고 정해드리는 챕터. Tyrant. 아실라나? 응. 근데 외우셔야 돼. 개중요해. 자주 나와. 각주도 잘 안 줘. 복근 뭐 이런 거. Frequency. 어 저는 이거 아는데요. 뭘로 알고 있니? 빈도. 그래. 빈번함. 오케이. 근데 Frequency는 쭉 가다보면 무슨 뜻도 있냐면 메가 헤르츠 뭐 이런 거 있지 애들아. 그걸 Frequency라고 해. 뭔데? 주파수요. 아 근데 무슨 주파수까지 제가 알아야 됩니까? 예. 정해드려요. 그게 챕터 넘버 6. 이걸 외우냐. 뭐 그런 느낌이야. 자 어땠어 얘들아. 이런 정도의 챕터 7가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 좀 더 강화해드리거나 확장시켜드리거나 본질을 잡아드리거나 본질을 잡아드리거나 그리고 그게 뭐라고? 그게 실제 기출 문장이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물론 뒤에 워크북과 인덱스도 있고요. 뭐 인덱스는 여러분들 찾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고 워크북은요. 여러분들 뭐 교재 지금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습 용도입니다. 그럼 복습하실 때 자 이거 잘 들어. 복습 자꾸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단어 복습은 얘들아. 뭐가 갑이니? 여러 번 보는 게 갑이야. 이 교재는 특히 이전 선배들을 보면 수능장까지 가서 보는 교재야. 교재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수능장까지 가서 보시는 건데 복습하실 땐 여러 번 보시되 워크북은 실어놨던 기출 문장을 빈칸 형태로 다 바꿔놔서 문제풀이 위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앞에 있는 필기한 거 반복하시고 아 이건 진짜 이쯤 됐다 싶을 때 그때 뒤에 워크북 가셔가지고 빈칸도 한번 주관식으로 써보고 하는 거 해보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기출 문장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을 문제화로만 만든 거니까 워크북은.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원체의 만화예요. 그러니까 V 단어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렸지만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근데 안 들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수강편 같은 거 보시면은 정말 저보다 더 활용을 잘하셔서 글을 써놨던 선배들이 많으니까 V 단어의 수강편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의 활용법도 여러분들 의외로 꿀팁들도 좀 있기는 하니까 뭐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끝났는데 아마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비해서 뭐가 좀 많이 달라졌냐라고 한다면 사실 제 커리큘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저 올해 커리, 작년 커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용 바뀌고 강화하는 정도지.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전 버전의 교재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걸로 하셔도 돼요. 단어의 목차나 순서도 많이 바꾸진 않았어. 중간에 새로운 단어들 몇 개 좀 들어와 있긴 할 건데 많이 바꾸진 않았고 예문만 좀 다를 거야. 최근 예문으로 거의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중요 예문을 그대로 살렸고요. 그러니까 결론 이전 교재에 있었던 분들 그거 그냥 활용하셔도 괜찮다. 추가적 단어는 네가 좀 고생해야지 대신 써야지. 그거까지 제가 막 정해드릴 수는 없잖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괜찮아. 네가 조금 고생할 뿐 고생하기 싫으면 새로운 교재로 보시는 게 낫겠고 두 번째는 단어 개수인데 이전 교재는 제가 193개인가 한튼 190여 개 정도의 단어 주요 단어를 실어놨어요. 이번에는 237개인가 240개 정도 돼요.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단어 한 4, 50개 늘었는데 4, 50개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야. 단순 단어 암기장이 4, 50개는 뭐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하루 분량이면 끝나니까 얘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중요한 확장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었던 평가원 트렌드나 교육청 또는 EBS 뭐 이런 것들 에서 나오는 주요 문장들과 단어들 추가해서 넣고 문장들 많이 교체했고 최근에 이슈들까지 제가 덮어가지고 막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왕이면 아무래도 새로운 걸 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근데 형편이 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는 제가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전 교재도 크게 무리 없이 수업은 해놨으니까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더 이상은 이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이미 저는 이제 1, 2강 정도를 찍은 상태에서의 느낌만 알려드리면 아 재미있어요. 이 수업은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에 부담은 갖지 마세요. 식사하면서 들으시고 오면 가면 들으시고 쉬는 시간에 뭐 짧게 짧게 들으시고 최대한 제가 한 강당 길게 찍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 뭐 한 30분짜리도 있고 한 40분짜리도 있고 그러니 강수는 많을 수 있는데 얘들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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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끊어가는 느낌으로 하도록 노력은 해볼 테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되 단 복습은 부담 가지고 해라.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복습했던 이 중요한 V단어의 단어들 시험장에 치명적으로 등장할 겁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볼게요. 1강에서 봅시다.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V영어 김정희였습니다.